안녕하세요 중고차 비대면 블랙홈 배달의 딜러입니다 이번에 소개 드릴 차량은 뉴 SM3 PE 차량입니다 2010년 9만키로 주행한 차량이구요 연식 대비 키로수가 짧은 차량이네요 본격적인 리뷰에 앞서서 차량 성능기록부와 박영 먼저 보고 가실게요 보셨다시피 이 차량 단순 교환과 미세누유가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부부터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사고 차량답게 주요 골급 부위 작업이나 교환 흔적 없이 깨끗합니다 이쪽 보시면 스테빌라이저 또한 교환 없이 부식 없이 튼튼한 상태입니다 전반적으로 키로수가 적어서 깨끗하고 이쪽 보시면 열혜연 변색만 있네요 미션쪽에 누유가 있다고 체크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부위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약간 비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위 때문에 미세누유로 체크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엔진오이팬은 미세누유 한없이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등속조인트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조수석 등속조인트 부트 손상 없이 깨끗한 상태입니다 운전석 또한 보시면 부트 손상 없이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네요 마지막으로 타이어 트레드 상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5.89 이 정도면 60에서 70%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면에서 보시면 편맘 없이 타이어 일정하게 보이시는데요 이것은 얼라인먼트가 양호하다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엔진룸 점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상풍마 작업이 다 되어 있어서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엔진오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1단계에서 7단계까지가 정상 범위 안에 속하는데요 1단계에서 불이 깜빡깜빡 거리고 있네요 이 차량 엔진오일 정상으로 운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워셔액과 능각수 상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워셔액 양 측정이 들어가 있고요 능각수 또한 양이 적정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 차량 구매하시고 추후에 소모품 비용 발생하지 않는 차량입니다 지금부터 차량 진단계를 통해서 엔진과 미션 상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내로 이동했습니다 지금부터 차량 진단계를 통해서 엔진하고 미션 상태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확인 전에 실크리소 먼저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9304km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진단계를 통해서 엔진 미션 상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고장 코드 감지 안됨 확인하실 수 있고요 실시간 데이터를 통해서 엔진의 부조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프가 보시다시피 일정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이것은 엔진에 부조가 없다는 상태 확인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션 상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션 역시 고장 코드 감지 안됨 그리고 이 차량 엔진과 미션 모두 이상 없는 차량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실내 옵션 한번 확인해 드릴 건데요 이 차량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장착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 잘 나오네요 이 차량 이렇게 가성비 좋은 차량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외관 상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면부인데요 검은색 차량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보네트에 살짝 리터치 된 점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쪽으로 돌아보시면 헤드램프 깨끗한 상황이고 펜다, 범퍼, 단차 없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휠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깨끗하네요 운전석 도어 쪽 뒷자리 도어 문콕 하나 없이 깨끗한 상황입니다 뒤쪽 범퍼로 광이 반짝반짝 나네요 상태 아주 좋습니다 후면부 보시면 테일램프 역시 깨짐이나 손상 없이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뒤쪽 범퍼 역시 깨끗하고요 이쪽에 보시면 뒷자리 휠이 손상이 되어 있네요 이쪽은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감안하시면 되겠고요 조수석 도어 쪽 역시 깨끗한 상태입니다 차량 제가 한번 이렇게 살펴보았는데요 전 차주분께서 굉장히 관리를 잘하신 차량인 것 같습니다 2010년 9만키로 주행한 차량이고요 가격은 250만원입니다 가성비 굉장히 좋은 차량이니까요 아래 전화로 전화셔서 구매하시면 집 앞까지 안전하게 배송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SM3 만나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집으로